해지라 예언자 무한마드가 쿠라이시족의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야스리부로 이주한 것을 가리키는 말 이주 이탈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해지라 아랍어로는 히지라라고 한다. 중국의 이슬람 교도는 성천으로 번역한다. 본래 아라비아인이 자기 일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모한마드는 610년 첫 개시를 받은 뒤 고향 메카에서 10년간 이슬람 포교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득권 계층인 쿠라이시족의 박해로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교 11년째에 접어든 620년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야스리부에서 6명의 술래객이 메카로 왔다가 모한마드의 설교를 들은 뒤 종교적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 중 5명이 다음해에 야스리부의 유력 인사 7명과 함께 메카로 다시 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622년 6월 술래 때 75명의 야스리부 주민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은 뒤 모한마드는 신으로부터 이주에 대한 개시를 받았다. 이 개시에 따라 무슬림 모두가 야스리부로 옮겨가는 이주를 단행했다. 일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서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짓였으며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은 모한마드의 추종자들이 친족과 고향을 버린 것에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622년 7월 16일 약 200여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나와 무사히 야스리부에 도착했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주의 해를 이슬람 공동체가 만들어져 이슬람 국가가 태동하는 시점으로 보며 따라서 이슬람 역의 원년으로 한다. 모한마드는 가장 늦게 메카를 떠났으며 그를 살해하려는 쿠라이시 부족의 추격을 피해 야스리부로 가는 도중에 한 동굴에서 친과부 바크르와 3일간 숨어 지냈다. 쿠라이시 수색대가 동굴 안까지 들어왔으나 잔뜩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 그냥 되돌아갔으며 후대 무슬림들은 이 사건을 신이 섭리에 의한 기적적인 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무한마드는 추격을 피해 622년 9월 24일에 무사히 야스리부에 도착했으며 이때부터 야스리부는 메디나로 불리게 되었다. 본래 메디나 주민들이 무한마드를 초청하고 받아들인 것은 6세기 초부터 지속되어온 내부 분쟁 때문이었다. 메디나에는 나드르, 쿠라이자, 카이누카 세 유대족을 포함하여 11개의 아랍시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와시스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수자원을 둘러싼 시족 간의 갈등이 극심해 이를 해결해줄 공정한 초청자를 찾고 있었다. 따라서 메카에서 무한마드의 설교를 들은 술리아객들은 무한마드를 적절한 중재자로 인식했으며 그 이면에는 이미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접해본 이들에게 심유케시와 영감을 받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헤지라를 통해 무한마드는 메카에서부터 그를 따라 이주해온 무슬림들인 무하지룬과 메디나에서 그를 지지하고 받아들인 메디나, 주민인 안사르를 형제애로 묶고 신앙을 개반으로 하는 공동체인 운마를 건설했다. 따라서 헤지라는 이슬람 제국의 기초를 마련한 사건이자 이슬람 역사에서 새로운 장훈련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